안녕하세요 도요 경식입니다 오늘은 진짜 진짜 요청이 너무 많았던 매일매일 댓글을 달아주시던 그 저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이분을 가져왔습니다 바로바로 승민! 스키즈 승민씨가 온도차가 굉장히 쩐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귀여운 막내 아니에요? 약간 저희가 생각했을 때 승민씨의 첫인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그거랑 반대되는 걸로 가지고 왔어요 아 진짜? 나 지금 그냥 귀요미로 생각하고 있는데 나도 귀요미로 생각하고 있고 약간 점잖은 조용하고 과묵한 그런 막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목이 김승민이라고 쓰고 광기라고 읽는 나입니다 얼마나 반조를 했지?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창문에 걸레 벌레 어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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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리는 오늘도 지각이신가? 오면 그냥 사원집 끊어버려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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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지? 얘네 왜 이렇게 다 귀엽지? 갑자기 뭐네? 아 약간 이런 스타일? 웃길때 약간.. 흥미를 엄청 좋아한다.. 흥미를 엄청 좋아한다.. 약간.. 표정으로 웃기는 스타일인가? 이게 귀여운가 보는 거야.. 우리 가수야? 우리 가수야? 우리 가수야? 야 다리 저려.. 아 왜 안 놀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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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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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뭐야.. 어깨 뭐야? 냉찬시! 됐네요~! 원시인일지라도 내 발로 걷는 원숭이고 고릴라고 유인원일지라도 What did I want to be when I grew up? 1, 2, 3! 베이스볼 플레이어! My answer is..장배! 이번 타이틀곡을 처음 들었을 때 어땠나요? 그냥 그랬어요. 예상치 못한 솔직바람 어 근데 자작곡을 이분들이 앞에 멤버들이 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때리려고 그러잖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정작이요? 무슨 소리야? 노래를 부를 때 박진영 PD 버전으로 부르는 것과 그냥 부르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냥 저희 KC사 멜로디 You got me losing patience Got your first one in emotion 이거 그냥 불렀다며 You got me losing patience Got your first one in emotion 완벽한 공기 반 소리반 승민이의 웃음이 되게 장난스러운 장난꾸리 같은 웃음이다? 맞아 나까로 왜 귀엽게 그냥 맞춘다? 힘들어 나가 더 어깨올게 해봐 귀여워 좀만 더 좋아 아니요 아 아 아 아 아 넌 성격이 너무 급하다 그냥 진짜 광기라고 이상하네 광기라고 유명하네 광기라고 유명하네 왠지까지 하네 9시 22분 승민씨 9시 22분 승민씨 9시 22분 승민씨 9시 22분 승민씨 승민씨요 하이 빅스비 핸드폰 초기화 시켜줘 초기화 시켜줘 rando 진짜 되는거 아니야? 진짜 다는 1시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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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2시간 5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잘 먹는데 아 아 아 아 에어컨 틀어야 될 것 같애 에어컨 틀어져 있는데 아 한복 입만 너무 예쁘다 진짜 광기다.. 저거 양식적으로 탈락하자! 아 이게 026노래인데 대이식스 팬이잖아? 지금 춤추는 거야? 어떤 친구예요? 스스로? 근데 약간 대이식스상.. 아 갑자기.. 아 그냥 적중이 났다 섹시하지? 숙소에서 양치하고 있는데 승매이가 막 그래서 뭐지? 승매이 뭐 할 말은 따! 하면서 가 똑같애 어떻게 해? 나랑 창미 그냥 누워있는데 그리고 가 약간 소름 돋아 이혜이가 제 마음을 훔쳐갔어요! 형제 아저씨 여기 쇼잼인데요! 승민이 형? 승민이 형? 왜? 진짜 미안한데 저 꼭 많이 보게 되겠어 너무.. 너무 예상치 못한 데서 그렇게 안 돼? 너무 또 끊겼어요 뭐 해요 너무 수도랜딩이다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거 있어 댓글 중에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따따강아지 승민이라고 들었거든요 댓글에서 봤을 때 오 진짜? 혹시 이.. 아 따 이게 이것 때문에 따따강아지에요? 이게 말 버릇인가 약간? 따따강아지 따따강아지 따따강아지? 따따강.. 따따강지 승민이라고 그랬나? 오! 일단 띠아띠아! 스티즈넨즈 강아지 띠아띠아 너무 귀엽다 띠아띠아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웃기지? 띠아띠아가 뭐야? 진짜 띠아띠아 거리나봐요 그런가봐 띠아 띠아 뭐야 이게? 제 생각보다 귀여움보다는 광기있는 느낌이긴 해요 맞아 멤버들도 인정하네 그러니까 광기다 광기 광기다 근데 오히려 막내라서 이런점들이 더 매력있는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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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렇게 형들이 잘해주니까 또 형들한테 이렇게 좀 촥촥 뱉으면서 그게 올라오는데 그 광기가 맞아 그리고 막내인게 진짜 행복한거 같아 왜냐면 형들이 진짜 되게 이뻐해지잖아 나는 스키즈 막내라는게 진짜 부러워 그러니까 다른 막내일 수도 있는데 스키즈 막내 스키즈 뭔가 약간 아기들 되게 이렇게 해주는 느낌 맞아 맞아 뭔가 되게 큰 형 같은 느낌이야 그 형 라인들이 맞아 맞아 다 몸도 이렇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그렇게 나이 차이가 나진 않지만 엄청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듯한 그런 서울이 있는 그런 반응들이야 다 애기 막내들이 뭔가를 하면 왜냐면 난 아이엔 영상때도 느꼈거든 그거를 맞아 막내인게 좋은거 아 드디어 의문이 풀렸다 난 댓글에서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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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때문에 알려드렸어요 아 웃겨 항상 재밌게 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안녕 안녕